이 청년들은 청년들은 우리나라 세대를 몰라 근데 얘들을 살려주려고 우리가 하잖아 얘들 때문에 우리가 해주잖아요 어디서 오셨어? 어디뿐이냐? 더 말 좀 해보세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말 좀 해보세요 지금 소명하시는 심정을 어떤 심정으로 해주고 계세요? 문재인을 갖다가야 민간 쳐야 됩니다 문재인을 보면 죽여야 됩니다 어디서 북한하고 손을 잡고 이 지랄 안 될까 이 지랄 안 될까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문재인이 지금 우리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한국당을 다 끌어놓고 우리는 지금 속이 어떤지 알아요 지금 투쟁을 해갖고요 대문을 해야 됩니다 첩권을 신혈하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 이거 사인을 해가지고 이기대로 합시다 네네 이기대로 합시다 힘이 들지만 이기대로 해야 됩니다 8월 15일까지 그 전에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우리 문재인은 일을 안 찾아야죠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몰라요 아이고 속 시원한 발언 해주고 계십니다 시원아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실정은 우리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 사인을 합니다 딴속하면 안 합니다 네네네네 아이고 정말로 네 이런 분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침묵하고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면 이 나라는 넘어갑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서명해 주는 것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국해 주세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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